안녕하세요. 리리코의 김시윤입니다. 수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성악과 수시 경쟁률들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경쟁률이 높고 낮음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요. 그래도 내가 지원한 학교에 사람들이 좀 많이 멀리지 않았으면 심적으로 안정이 되죠.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지원한 학교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모았는데요. 서울 지역에서 동동여대가 8명 모집하는데 169명이 와서 21.13 대 1 21 대 1 정도 되네요. 상명대학교는 이제 남자 7명 모집하는데 81명이 지원해서 11.57 대 1 11 대 1 정도 되겠네요. 여자는 6명 모집하는데 125명이 지원해서 20.83 21 대 1 정도 되겠습니다.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는 남자 4 여자 4 이렇게 모집하는데 남자는 139명이 지원을 했고요. 경쟁률은 34.75 35 대 1 35 대 1 정도 여자는 220명이 지원을 해서 55 대 1이 됐네요. 굉장히 경쟁률이 세죠. 성신여대는 14명 모집하는데 241명이 지원해서 17.21 대 1 17 대 1 정도 되고요. 장신대학교는 남자 5명에 9명이 지원했네요. 굉장히 약하네요. 1.81 대 1 한 사람만 무찌르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여자도 5명 모집하는데 17명이 지원해서 3.41 대 1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경쟁률이 높습니다. 청신대학교는 남자 여자 똑같이 5명씩 모집을 하는데 남자는 9명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은 1.8 대 1 여자는 10명이 지원을 해서 2 대 1 이렇게 되네요. 추계 예대를 보겠습니다. 남자 셋 여자 셋 뽑는다고 그러는데 남자 3명이 9명이 지원을 해서 3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여자는 110명이 지원을 해서 37 대 1 정도 36.67 대 1이니까요. 37 대 1 정도 되네요. 한예종은 남자 13명 중에서 카운터 테너 6명 테너 91명 바리톤 136명 베이스 41명이 지원을 해서 21.5 대 1 정도 되고요. 여자는 12명 모집하는 데서 소프라노가 353명 저 소프라노는 19명 그렇게 해서 경쟁률이 31 대 1입니다. 수도권 지역을 보도록 하죠. 수도권 지역은 가천대가 남자 10명 여자 10명 20명 뽑는 데서 남자는 96명이 지원했고요. 9.6 대 1이고요. 여자는 97명이 지원해서 9.7 대 1이 되겠네요. 강남 대학교는 10명 뽑는데 23명이 지원을 해서 2.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명지대학교는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6명 뽑는데 남자는 39명이 와서 1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여자는 48명이 와서 16 대 1의 경쟁률이 보이네요. 서울신학대학교는 9명 뽑는데 16명이 지원을 했네요. 그래서 2 대 1이 채 안 됩니다. 1.78 대 1 서울장신대학교 이건 저 광주에 있는 거죠. 남녀 17명 뽑는데 이게 피아노 오르간 성악 이거 다 합쳐서 17명이니까 성악은 몇 명을 뽑을지는 모르는데 오르간은 한 명도 없고 피아노 일곱 성악 다섯 명이 지원을 해서 0.7 대 1입니다. 웬만하면 다 붙겠네요.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서울한양대학교는 13명 뽑는데 20명 지원해서 1.5 대 1 성결대학교는 총 13명 뽑는데 19명이 와서 웬만하면 다 붙겠습니다. 1.5 대 1 정도 되고요. 주원대학교는 10명 뽑는데 51명이 왔네요. 그래서 5.1 대 1의 경쟁률이고요. 안양대학교는 남자애자 합쳐서 7명 여기 2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4.14 대 1 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는 남녀 3명씩 뽑는데 남자는 139명이 지원을 했네요. 그래서 46.3 대 1 여자는 203명이 지원을 해서 67.67 대 1 아마 경쟁률이 제일 높지 않나 싶어요. 중앙대학교 여자분들 뽑는게 제일 경쟁률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. 성택대학교는 3명 뽑는데 11명이 와서 3.67 대 1이고요. 안세대학교는 8명 뽑는데 37명 지원해서 4.63 대 1 섭성대학교는 5명 뽑는데 1명이 왔네요. 그 사람은 무조건 붙습니다.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. 그리고 가천대는 별로 안 높네요. 경기지역에서는 아마 중앙대학이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통틀어서 그렇고요. 상명대도 거의 20대 1 서울시립대가 55대 1 여자가 55대 1 그래서 중앙대보다 조금 낮지만 중앙대만큼 인기가 있네요. 시립대학교 그리고 추계예술대학교 이런 데가 좀 수시로는 인기가 있는 학교가 되겠네요. 물론 예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죠. 시립대, 상명대, 추계예대, 예정, 중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느껴집니다. 여러분들 수시 잘 보시고 모두 합격하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